아 저는 너무 그냥 억자라는 친구가 과거에는 정말 이게 노빠꾸다 얘가 자 뵈는 게 없는 새끼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와 나름 포지션을 잘 유지하는 게 보여지더라고 그리고 얘가 좀 기피감이 느껴지면서 강구가 나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 형님이 그러면 제가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전화를 해서 아니라고 해야죠 내가? 니들이 먼저 의혹을 던져놓고 내가 전화를 해? 근데 반대로 흑자는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그런 모습이 아 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할 걸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말을 잘 해 예쁘게도 잘 하고 솔직히 나는 흑자가 이제 연락 와서 형님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솔직히 내가 술 먹었을 때는 아 씨불로 막 아까처럼 해 개새끼야 방송에서 한 것처럼 해 이 새끼야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아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얘는 다르구나 비오는 날 어느 그날 밤 같은 횟집 아래 약속한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술을 먹고 어지러운 날 내가 비틀비틀거리며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줘요 주세요 지금 달라니까요 줘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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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달라니까요 왜요? 같이 해주셔야지 아는 노래를 얘기해 안아줘요 안아줘요만 하시면 돼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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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맞추기 어렵다 되게 갑자기 음악 틀고 노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광고부터 한 주먹까지 나를 미워하는 유튜버 싫은 소릴 줄 잔 들었어요 이게 준비한 거야? 근손실이 터지기 전에 애폐한데 하고 싶은데 몰래 사진 찍는 놈 많아요 줘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줘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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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달라니까요 야 너 백만되고 나 백만되면 이거 음반 하나 내자 안와줘요로 그냥 그지? 네 안아달라니까요 선생님 진짜 너무 좋네요 내가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 게 뭐냐면 흑자가 준비한 거에 내가 그거에 반응을 못 해준 거 같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